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 코스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벚꽃이 만개했듯이 국내 증시도 활짝 피어날까요?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안착한 가운데 곧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적까지 뒷받쳐 준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볼 만한데요. 종목을 고르기도 어렵고 변동성도 커서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러니 만렙박 주식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정훈 대표, 김도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 돌파한 이후 나름대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4월 증시도 시작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현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정훈 가이드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2700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훈 가이드님께서는 4월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의 어떤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국내 시장은 월초에 약세를 보이다가 월말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일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상장 상사들이 이때부터 1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증시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최근 상승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월말쯤에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초에 좀 약세장이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강세장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개별 종목의 장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면 그만큼 종목 고르기가 좀 까다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을 아까 김정은 가이드님이 해주셨듯이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부분도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감이 크기도 합니다. 9만 전자, 10만 전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개인들 비중이 또 많은 부분이라 개인들의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렇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주하는 정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조가 나온다 그러면 올해 외국인들이 배당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더 지속이 되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양상이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러브콜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김도영 가이드님의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좀 단기와 장기를 좀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주의 어떤 쏠림 현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까지 독보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4월 이후로 처음으로 8만 5천 원대를 돌파를 하였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이러한 반도체 섹터로의 수급 유입도 아주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반도체 섹터의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출의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HBM에서 HBM3의 주 고객선 납품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의 전체 업황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조종 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에서 대규모 지진,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업계의 시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보통 대만이나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세터들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의 공정은 아시겠지만 삼성 공장에 가보시면 거의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균실처럼. 무균실처럼. 그만큼 어떤 진동이나 그리고 전력이 끊긴다 그러면 생산되던 물량 자체를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만에서의 지진은 대만 TSMC 같은 경우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기만 중점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개선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 개별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52주 신고가가 요새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TSMC와 관련돼 있는 그런 쪽은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돼 있는 부품 관련주들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정 후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의 암연구학회와 관련해서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연 가이드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 AACR 관련주들,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최근에 사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리각헴파유. 이러한 관련주들이 미국 암학회와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상승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재료소물로 인한 매물의 출애 가능성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보다는 AACR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소멸되면서 충분한 매물이 출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에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후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만내방에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가이드님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우선 암학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들이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인데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리스크한 부분은 코롱티슈도 그랬었지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승인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악재가 전체적인 세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암학회 이후, 아까 김동연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듯이 암학회 이후에 실질적으로 비만 치료제나 분명히 가격 조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라든가 특히 최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OCI하고 통합 과정에서 불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본격적인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항암 치료제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약품과 그다음에 유한양행, 그리고 기존에 지금 오스코텍 이런 쪽에서 증권사들의 어떤 리포트, 러브콜이 조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약바이오는 임상실험이나 기술 이전이 동반된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이 큰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HBL과 HBL 자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눌림목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 물론 실적도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실적과는 조금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무관할까요? 괜찮을까요?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금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실업률, 실업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나오는 상황이지만 조금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제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85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주도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3월 물가 지수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2분기부터 6월부터라고 예정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딜레이가 돼서 한 7월, 8월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가 있기는 할 거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있기는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조정이 있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저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요? 김두현 가이드님? 네, 금리 인하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매수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